추수가 끝난 농촌은 어떨까요? 벼농사, 수확이 끝난 농촌은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. 밭농사 수확과 겨울농사 준비로 바쁘답니다. 다시는 사진 하나만 찍어 올께요. 근데 색깔이 왜 달라요 이렇게요? 네. 이건 익었어. 아 이건 익은거에요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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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은 그냥 벗겨지나요? 벗겨둠 세라리 아까 여기 일하시는 아줌의 두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우리 딸이 따님이세요? 네 이상하다 이거 이웃에서 서로 품하시게 해주시는 건가 그래서 다 해놓으시고 가시고 뒷정리 하시는 거구나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